오빠 원픽은 지원이야? 아니면 다른 멤버? 당연히 젖어 당연히 젖어 오빠는 더 예뻐해요 아마도? 나이지 않을까? 제가 다음에 오빠한테 전화 오면 누가 채혜냐고 물어봐야겠다 나일 것 같은데? 우리 오빠라면 원픽은 당연히 나고 최혜는 일단 나고 차혜는 누군지 모르겠어 저희는 현실 남매인데 사이가 좋은 남매입니다 오빠는 핸드폰 받을 때마다 저한테 항상 연락이 오거든요 지원이가 지원이가 여동생인 거 알고 있을까? 이랬는데 알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오빠 내가 체리블래신 거 같이 있는 분들이 다 아시냐? 이랬더니 안다고 해가지고 우리 좋아해 이랬더니 좋아한다고 나중에 뭐 영통할 수 있거나 그렇게 되면은 지금 훈련소에서 안 되는데 뭐 되거나 이러면은 나중에 한번 나중에 한번 하자고 그리고